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복한 공예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4개 핀 한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참여자들의 작품을 담은 전시회도 열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의 이주은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도내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 핀 한지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케이스고요. 이것이 행복한 공예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전국의 각 권역별로 한계의 운영단체가 선정돼서 1년 동안 공예교육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기간으로 1년간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순수 국비 2억의 규모로 예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규모였다면 올해는 예산 규모도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하고 대상자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예교육을 양질의 공예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한지를 주제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4개 핀 한지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로 진행됐습니까?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기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권역에 강릉, 춘천, 원주, 영월 이렇게 4개의 지역에 14개의 기간이 선정되었고 제가 그 14개의 기간 중에서 15개의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각각 기간별로 10회차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총 대상자별로 대상자는 한 214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아동, 청소년, 시니어,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등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장애인과 교도소 제소자분들까지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희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이 대상자별로 저희가 공예 프로그램도 굉장히 차별화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니어 대상으로는 어떤 신체 활동과 사회성을 조금 함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여성 제소자분들께는 다시 이제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조금 어쨌든 사회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 교육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내게핀 한지 프로그램이 가지는 지역에서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의 운영 목표와 계획도 함께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 행복한 공예교육의 목표와 저희의 지향점이 조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취약계층에게는 저희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예가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계기를 좀 마련한다. 그리고 저희 기관으로서는 지역에서의 역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새로운 도서상관의 주민이라든지 더 문화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전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4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이주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